와나나~~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내야 되세요 돈 와나나 여긴 지상이라 불리는 곳이군 정신을 차려보는 이쪽 세계였어 악마 간 랩처들이 설치고 있는 니케의 세계관인가 여기 니케에 살고 있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 이런 사람입니다 공안대마 특이사과 대브런터 이번에 신입으로 들어온 와나나 통칭 왁키 저는 드로잉의 악마랑 계약을 하여서 저쪽 세계관에서는 만화를 좀 그리다가 콧물에서 수염이 지어지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랑 드로잉에 드로잉 드로잉 왁키 형 지금 여러분은 악마가 아닌 랩처들로부터 이 지상세계의 위험을 맞이했다 랩처로부터 이미 지상인들을 지키고 있는 니케들과 함께 싸워서 이 세계를 한번 구해내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갈 생각이야 그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보자고 동생 그럼 들어가볼까요? 여긴? 이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현재 이 랩처 세계관으로부터 지켜야하는 인류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안드로이드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어 내 친구들을 현장에서 가보도록 하겠어 지립! 돈 라피 상황보고 확인 설마 입 입 가리고 해줘 아 아 음 하지만 여전히 장거리 통신미 스킨은 불가능합니다 에블레 입자 농도는? 엔? 뭐야? 아니 아니 어떡해 어떡해 사명제가 뭉친건가? 우리가 없어가지고 꽃미남이 듣다고 좋아하고 있었을텐데 말이야 하지만 넌 여전히 우리 중 최하위의 외모 맞아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우리 코인노래방 가기로 했잖아 셋이 그러다 털하게 치였고 맞아 오이 오이 밥을 먹고 있었다 밥을 먹고 있었다 아 마키마 마키마 내꺼야 선배 샌빠이 이봐 이봐 아키 네가 리더처럼 말하지마 여기 리더는 어디까지나 우리 맘참 아아 티빈이 이런 목소리가 우린 특수별동대 카운터스다 너희의 소속은? 이 사람들의 소속은 우리가 설명하지 우리의 소속은 아잇! 아니 형들 말하는데 아잇잇잇 고생이 우리가 힘들까 맨날 때 내가 어릴때부터 싸가지 없는 거 안 맞췄어 아잇잇 내가 말하는데 자꾸 말을 하잖아 아니 들어본적 있어? 난 처음 듣는데 그리고 스쿼드 이름식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아이 아키 내가 말할게 우리 인식지 아 선배 아 샌빠이 진짜 소속가 목적을 밝혀라 아이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 아이 에헤이 아니 선배들은 여기 왜 온 겁니까? 우리도 트럭에 치여서 여기 오게 됐어요 좀 그럴때된 거짓말이라고 해야지 그래? 맞아요 차라리 차원 이동이 더 설득려 있겠네요 그게 그거 아닌가? 일단 함께 방주로 가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어! 전투가 시작됐어 아이 케노야! 가자! 아다다다다다다다 어디갔어? 아다다다다다다 WOUN 자 버스터 갑니다 하랑 나비의 기억 가고 이렇게 스크롤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들과 입맛에 맞는 무기들로 사용 해가지고 다양한 h2 grâce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게임이죠 전투 캐시 에이 가자! 가자! 에이 나 장전 줘! 이번에는 3피! 자 이번에는 3피! 보수가 나타났어! 가자! 잡았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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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가 확실히 재밌구만 그렇지 않나? 날 정말 기.. 긴장감이 넘친 테군 혹시.. 힘든 거야? 내가? 내가 보기엔 우리 팀의 증거는 좀 필요할 거 같아 고마는 정말 좋은 생각이군 새로운 팀원들을 증권해 보도록 해야겠어 이번 이벤트 기간이면 우리를 서로 이어질 수 있는 데브라하트 패키지들이 있어 오ouvert! 오..오..오.. 그리고 파워! 이 둘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어 논의 지금 음 어 아아 보라색 3명 떴어 자리를 한번 해보게 아핰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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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핰 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얛i 아유 라피 쳐지잖아 저희가 뽑는 방법인데요 이것이 바로 켜면 뭐가 나옵니다 어? 어? 뒀다 두 개! 아래 두머리? 어어어어이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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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마ź 마 선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어 위기감지라 마사라고 좀 더 긴장ув 될 느낌으로 reyı boom 하하하하 돈, 돈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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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어이! 볼륨! 볼륨을 했다구만! 어! 선배! 마키마우스 이뻐요! 이렇게 금방 뽑히다니 아, 선배 제가 머리가 아핳 저 힘을 좀 내겠습니다 헤앗! 좋아좋아좋아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조심할게 어! 마키마 센파이! 에게! 으어어어! 자, 마키마 센파이는 엄청 쓰시네요 이렇게 야아 좋아요 자, 마키마 센파이 기술! 오! 어, 빠어어어! 뛰어! 으아잇! 가자! 뺨엄! 와, 정랭, 빰 빼엄! ω이, directions 아. 이겼다, 이리! 오,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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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하하하하 호우 Nou,만 닷, 동일! 자, 그 Stelle! 싹 한번 싹 날려주고 뭐야! 잠깐만! 하라인이 죽었어! 아니 뭐야? 따스켄대! 뭐야 왜 이렇게 세? 따스켄대! 어! 동키가 죽었어... 난... 이 전쟁이 끝나면 형이란 놀이동산을 가고 싶어... 동생을 그 뒤로 양집하는 곳에 붙였고 동생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적혔었다... 하하핳... 오리는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니케의 세계관을 구해줄 수 있다... 니케에 접속하여 체인소맨 일행들과 함께 이 세계를 지켜주길 바란다... 가서 머리 감으면 돼 블랙스 서비스 쭉 감사합니다.